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계약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공개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지불하면 되고 비용의 한도는 중개보수의 50%입니다. 50% 범위 내에서만 실비를 지급합니다. 비용을 자,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은 공개해야 됩니다. 비공개 요청하지 않은 한 3번 소속 공개사가 중개 의뢰를 접수하여 그 중개물을 수행한 경우 중개계약서에는 계약공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다 했는데 전속 중개계약서에는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습니다. 소속 공개사 소속 공개사는 오로지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만 서명 및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중개계약서에는 권리이전용하고 치등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법정서식을 봐야 되겠죠. 별지 14호, 15호 서식을 보면 되는데 권리치등용에는 희망지역, 희망가격, 희망조건 이런 것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계약공개사가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업무 정지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17번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거래당사자는 신고서에 반드시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하여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 제출은 1인이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서명 또는 날인은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서명 또는 날인은 공동으로 하고 제출은 1인이 제출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신고 내용을 조사한 신고관청은 조사결과를 시도이사에게 보고해야 되며 시도이사에게 며칠 이내 보고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시도이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이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정체계 구축운영은 신고관청이 구축운영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장관이 운영을 해야 되고요. 4번, 법인이 부동산거래 신고 시 법인주택거래계약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고 기존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 둘 다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의 경우. 그래서 4번 틀렸고 당사자 중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도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국가 등이 매수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국가 등이 속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으려면 502는 3이라고 했습니다. 개혁공개사가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을 시도해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 공인중개사 각각 1인 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인 개혁공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겸업제한에 위반되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정보망에 가입하지 아니한 개혁공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를 해야 되니까. 7일이내. 자, 그 다음에 5번 거래정보사업자가 개혁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거짓정보를 공개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해야 된다. X입니다. 취소할 수 있고 또 거짓정보를 공개하면 또한 1년 이하의 전액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번이 답입니다. 취소해야 된다가 아니라 지정치소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8번에 부운정일회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자, 다음은 19번님이 19번입니다. 보조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보조원의 업무상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혁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맞습니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행위입니다. 고용관계 종료된 때에는 7일 이내 신고하는 게 아니라 10일 이내 신고합니다. 고용신고는 업무개시전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원은 보조만 해야 되고 확인설명, 확인설명서 작성, 계약서 작성은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업무정지는 개공만 업무정지 대상입니다. 5번 보조원이 중개 관련 업무로 공룡회사법을 위반하여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개혁공개사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벌금이라 했을 때 이 법은 본인 잘못으로 벌금 받는 경우만 해당되고 직원 잘못으로 벌금 받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 법은 본인 잘못으로 벌금 받은 경우 300만 이상 벌금 받은 경우만 3년간 결격사유다. 따라서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번 문제입니다. 손해배상체인과 보정설정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업무 개시하기 전에 보정설정하고 등록한 정의에 신고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역농협도 보정설정을 해야 됩니다. 2천만원 이상 해야 되죠. 그 다음에 2번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재보정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3번은 판례인데요. 매매계약체계를 중개하고 계약체계를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계약공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에는 이것도 중개행위에 해당되므로 재산상 손해를 발생해 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계약공개사가 아닌 사람에게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즉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험가입 자체가 안되니까 5번 중개보조원이 업무에 관하여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로 그레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계약공개사는 이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했는데 책임집니다. 손해배상 책임 세 가지입니다. 계약공개사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또는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중갱이 장소로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1번입니다. 포상금 제도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등록관청은 투기조장한 경우 투기조장은 포상금 지급대상 아닙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이 무부양 광시 공시 포상금 지급대상 암기 프린터는 28번에 있습니다. 무등록 부정한 마음으로 등록 양도 대여 개공 아닌 자가 강구한 경우 개공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만 포상금 지급대상입니다. 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균등하게 지급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배분 방법에 대해서 합의를 해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고요. 두 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공인중개 사법에서는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무부양 광시 공시 가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다음은 22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미래의 건축물도 중개상물이 될 수 있습니다.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 자 그 다음에 2번 업무정지 개혁공개사가 다른 개혁공개사에게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하여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다른 개혁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정지 개혁공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인 다른 개혁공개사는 제외한다. 처음부터 두 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다 한 명 업무정지 당하면 나머지는 계속 업무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업무정지 당하고 나서 다른 사람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됩니다.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지득하지 않고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격증 따야 됩니다. 변호사도 판례입니다. 4번 전매 차익을 노린 어뢰인이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경우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투기조장에 해당된다. 탈세를 목적으로 했잖아요. 미등기 전매 지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있었으니까요. 맞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혁공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단 부칙개공은 자의적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죠. 자 다음은 23번입니다. 중개보수 실비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개혁공개사가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법령 위반이다.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초과해서 받으면 안됩니다. 3번 2번 실비의 한도는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 재무 이행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고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유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계약금 등의 반환 재무 이행보장에 소유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대상물 소재지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된다 했는데 사무소 기준입니다. 사무소 기준 그래서 틀렸습니다.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입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4번 주택의 면적이 1분의 1 이상인 경우 전부 주택에 대한 보수를 적용하고요. 1분의 1 미만이면 전부 주택 외의 보수를 적용합니다. 5번 주택 임대차 중개 는 의뢰인 상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임대차는 1,000분의 6 매매는 1,000분의 7 15기사인 경우 1,000분의 7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따라서 틀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번입니다. 업무 정지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 1번 업무 정지 기간은 가중 처분하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했는데 법의 6개월 이하라고 돼 있고 개별 기준은 국토교통물행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물행이 법률을 위반할 수는 없죠. 법률을 위반하면 혈액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가중하는 경우에도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개별 기준이 6개월이면 이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더하거나 빼줄 수 있는데 아무리 더하더라도 9개월은 안되고 6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서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번 등록관청은 법인인 개혁공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 분사무소별로 명할 수 있습니다. 명할 수 있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래서 X93번 부정한 마음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넘으면 업무정지 못합니다. 소위 제책기간입니다. 5번 등록관청에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했는데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업무정지 자격 정지의 경우 청문을 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25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협회 지부 지회 설치 시에는 시 도지사 에게 신고 해야 된다 했는데 지회 는 등록관청에 신고 하고 지부만 지도 이사 에게 신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 이고요. 협회 는 부동산 정보제공 에 관한 업무 할 수 있고요. 지금 한방 이라는 정보망 을 운영 하고 있고요.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 에게 보고 합니다. 국토부 장관 은 협회 임원이 공개 규정을 위반 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공개 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고요.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협회 운용실적을 매 회개인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됩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지부 설치는 시도지사 지회 설치는 등록관청에 사전신고가 아니라 사후신고 입니다.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것 암기 프린트 52번에 있는데요. 소속 공개사 고용신고 수수료 내라는 말 없습니다. 자격증을 처음에 교부할 때도 수수료 안내죠. 자격증 재교부는 수수료 내는데 자격증 처음 교부할 때도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 암기 프린트 52번에 19개 수수료 내는 것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번 문제입니다. 토지 토지거래 허가대상 기준 면적 오른 것입니다. 주거 지역하고 미지정 60제곱미터 상업 공업 150 녹지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고 이하면 허가받아야 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험에도 출제됐습니다. 주거 60 그 다음 미지정 60 상업 지역 공업 지역 150 녹지 200 기타 250 농지 500 임야 100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됩니다. 이하면 허가받아도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32번에 있습니다. 꼭 숙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은 28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등록관청은 매월 등록행정처분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행정처분 등 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협회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되죠. 2번 소속공개사가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자격치소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3번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자격치소 사유가 된다 했는데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자격치소는 아니고요. 자격치소는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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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여기였는데 지 금입니다. 이제 지 금 부정한 망보로 자격치득한 경우 양도 대여 그 다음에 성명 사용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이범 및 업무관련법령으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치소입니다.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지금 전세사기에 연루된 사람을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기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으면 자격정지할 수 있고요. 물론 다운계약서 적어가지고 사문서 위조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물론 자격치소되겠죠. 그냥 다만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이중계약서 그 자체는 자격치소 사유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답이고요. 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위반행위로 다시 3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 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그 중개사항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사유다. 그렇죠. 자격정지 사유인데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입니다. 시험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면서 또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 그렇습니다. 소속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오로지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당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보조원은 서명 및 날인하라는 말도 없고 하면 안 된다는 말도 없는데 시험에 보조원도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도 법령 위반은 아니라고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29번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